안녕하십니까 더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축복계를 단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국기 27장 3절 말씀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화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녹으로 만들지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중심으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다섯 성도 부삭과 대화와 같은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져서 다투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문제들을 자기가 안고서 재를 모아서 통에 넣는 것 같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책임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에 대하여 자기 일로 알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강구하는 기도에 살아 노력하는 사람이 죄 담는 통과 같은 사람이 꼭 교회에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성도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부삭과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부삭은 재를 끌어모으는 기구입니다. 번재단의 죄 때문에 불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를 긁어모으는 기구가 부삭인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모이는 집합단체이기 때문에 학식, 연령, 개성, 취미, 생각 등이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자궁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부삭과 같이 구석구석을 다니며 이런 죄를 조용히 끌어모아서 재통에 담는 신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통은 못 되어도 재를 끌어모으는 정말 긁어모아 할 수 있는 부삭과 같은 신자가 교회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일을 만드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여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원로 목사님이 몸이 조금 안 좋아져서 병원에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노예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갑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와전히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첫 마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 안 돌아가셨네요? 너무 황당하여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병원에 간다는 그 말이 와전히 되어서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시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전화하셨던 목사님은 다른 가족의 전화를 몰라서 목사님 전화로 하면 그 가족이 받겠지 않은데 본인이 받으니 이런 황당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며 잘못된 말을 전하거나 남의 일을 간섭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내 일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면 짜증부터 납니다. 또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도 재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갈 것 같으면 바로 다른 사람은 탓을 하고 돌리고 자신은 쏙 빠져버리고 또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말도 쉽게 바꾸는 그런 사람들은 박쥐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상사라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해서 일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말 없이 일을 하며 여기저기 말을 옮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는 말을 아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를 긁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재통에 뚜껑까지 열어서 재를 붓고 재를 날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부삭 같은 교인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재통을 잘 채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화와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대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화는 세수대화가 아니고 희생의 고기와 피를 번제단으로 운반하는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때로는 재단 밑에 희생의 피를 붓기도 하는 필요한 그릇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도의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대속을 전해서 번제단까지 옮겨놓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국수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150분을 준비해서 나가면 한 시간도 안 돼서 모두가 다 나갈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전도하면 뭐해. 성도 한 명도 오지 않는데 괜히 힘만 들지. 그렇게 하면서 불평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었지만 매주에 새신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뿌린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그곳이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울며 씨를 뿌리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이같이 우리들이 대학 교인이 되어서 전도 열심히 하는 교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곳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일을 하는 것 같이 교회는 성령의 번제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로의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번제단 앞으로 피 흘리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화같은 신자가 많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예민한 이때에 말보다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는 부삭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대화같은 성도가 되어서 전도에 힘쓰시는 성도가 되어서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휘 목사였습니다.